안녕하세요. 보따리 아줌마예요. 제가 요 며칠 잠수하다가 바닷속에서 문어 한 마리 데려왔어요. 둘러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빈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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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요는 요렇게 초롱초롱합니다. 문어 주둥이는 필립고기를 이용했어요. 그럼 얘는 여기 두고요. 빨리 시작해볼까요? 역시나 260 요술풍선 하나와 펌프, 그리고 제가 그려서 출력한 눈동자 스티커와 가위. 전 이건 맞는 눈동자라고 해요. 이 맞는 눈동자는 설명란과 댓글란에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링크 걸어둘게요. 그럼 이제 풍선에 바람을 불어줍니다. 길게 불어주세요. 슉슉슉슉슉슉슉 이렇게 손가락 6마디 이상 남겨주세요. 바람은 두 번 슉슉 빼주시고요. 묶어주세요. 주물주물 살짝 밀어올리고 이제 이 주입구를 눌러서 튤립고기 합니다. 쑥슉슉 밀어넣어서 반대손으로 주입구 매듭을 잡으시고요. 엄지중지로 밀어내며 뽁 빼줍니다. 대충 손가락 3마디 크게 맞춰주시고요. 돌려줍니다. 이제 매듭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조금 밀어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붙여서 두세마디 크기 방울을 꼬아줍니다. 이렇게 꼬신 방울을 엄지검지에 걸치고 접힌 안쪽이 4마디 되는 접옥고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꼬아주시고요. 이 접옥고은 방울의 링 안쪽에 튤립고기를 집어넣습니다. 잘 밀어넣어주세요. 이 링 넓이가 너무 넓으면 틈이 생겨서 안 예뻐요. 좀 빡빡한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렇게 잡아 빼주세요. 네, 이렇게 됐어요. 옆모습, 뒷모습. 그럼 남은 이 자락으로 다리를 만들게요. 좀 주물러서 손가락 4마디 자리를 꼬아주시고요. 같은 크기를 또 꼬시고 접어올려 잠가주세요. 이렇게 이게 다리 2개예요. 문어는 다리가 8개니까 앞으로 이렇게 3세트를 더해주겠습니다. 4마디, 4마디 위로 올려 잠가주시고요. 또 4마디 방울, 4마디 방울 접어올려 잠가주세요. 이쯤부터는 방울이 많아져서 좀 조심조심 해주셔야 해요. 이렇게 돌려서 남은 방울은 이렇게 끝까지 바람을 주물러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이 끝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꼬아주세요. 그리고 이 중간에서 꼬아줍니다. 먼저 방울을 잘 잡은 채로 꼬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똑같이 접어올려 잠가줄 건데요. 이 작은 방울을 다른 다리들에 돌려서 잠가주세요. 이렇게 살살 돌려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요. 조심조심 정리를 해보면 밑에서 봤을 때 꽃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어 다리가 너무 뻣뻣하면 좀 그러니까 휘어줄게요. 이렇게 두 다리씩 붙들고 주물주물 접어서 휘어주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한짝씩 이런 식으로 휘어져도 괜찮아요. 다리 자리도 잘 잡아주시고요. 좀 불규칙하게 자리 잡아주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요. 이제 드디어 눈을 붙여줄게요. 라벨 뒤에 프린팅한 눈알을 오려주시고요. 또 오려주시고요. 스티커 뒷면은 살짝 접은 듯이 구겨서 떼면 잘 떼져요. 이렇게요. 또 마저 뗄게요. 이렇게 살짝 접어 구겨서 떼냅니다. 그럼 붙여줄게요. 두둥이 양옆으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완성입니다. 핑크몬우랑 같이 놔둘게요. 앞에서 볼까요? 아하하 엄마가 왔다. 엄마? 잠깐만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잖아. 응 아니야. 우리 엄마 손은 하얀데 어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쓱 에이 핑크몬이잖아. 엄마다. 엄마 오구구 내 아기들 안 속았구나. 똑똑한 내 아기들 빠라라 빠라라라 쓱 아빠도 왔지. 아빠 아빠 안정이 다녀오셨어요. 보기 좋은데 오랜만에 가족사진 한 장 찍을까? 좋아요. 찰칵 그럼 안녕. 문어 가족처럼 사랑 가득하세요. 하트도 뿅 뿅뿅 하트 뿅뿅 아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기초편 10편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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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